자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하도 장시간 동안 쉬다 보니까 한번 환경개갈적으로 한 시간 동안 짚어봤고요 주하신 요익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량없는 주하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발실류 주하신가 보결청간 주하신가 이진정안 주하신가 시방변후 주하신가 구호중생 주하신가 무혈정강 주하신가 보생한이 주하신가 광덕성당 주하신가 강조보세 주하신가 해덕광명 주하신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한량없는 수가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주하신이 있었다 모두가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래놓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주하신을 내 가슴 속에 심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하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관한다 무엇을? 하, 항아 같은 큰 줄기의 강물을 장강 같은 거 내 마음의 강물을 주관한다 내 마음의 여기 강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강물은 흘러가면서 때 꾸중물을 씻어내는 내 마음속에 업식의 때를 뺏겨내는 꾸중물의 때를 이렇게 냄새나는 걸 흘러가면서 어때요? 확 정하시게 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행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하신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식견을 가지고 본다면 이와 같은 이름들이 주하신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겠습니까? 현상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이름을 빌려서 이치로서 이와 같이 강물의 흐름을 보고서 정행품에 나오듯이 그 강물의 흐름이 주는 우리의 교훈 그걸 내 가슴에 심어서 수행은 항도 지문은 별무 기특이라 도를 닦는 것은 별도로 기특한 것이 없다 지요 단지 요하기를 세척해라 씻어내라 무량 급래의 업식 종자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업식의 종자의 때 꾸중물이 이렇게 냄새나는 게 고여서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장강의 흐름처럼 도도하게 확 씻어내버리라 그게 이제 간센보살 지극히 한 번 뱉을 때마다 이렇게 주하신이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참산하면서 하도 하나 들면서 나갈 수도 있고 경전 읽으면서 강경 속에서도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남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면서도 또 손길로 도움을 주면서도 그 어려운 데 찾아가면서도 하여튼 인간이 인간의 길을 가면서 주하신이 우리 하나의 생명체가 돼서 내 마음의 업식을 씻어내는 그러니까 전체가 꾸며지는 게 뭡니까? 세주, 묘, 음이라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같이 살자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각덕, 기소라 자기 처소에서 자기 할 만큼 살자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린 주가신 심어가지고 내가 곡식을, 양식을, 법미를, 법의 곡식을 내 가슴 속에서, 내 일생 속에서 심어서 남들로 하여금 법의 자량을 키워주는 거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주가신을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약신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떻게 남을 위로해 주고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이랬을 때 내 가슴 속에도 누가 살고 있어요? 주약신이 살고 있다 이건 뭐 뜬금없이 하늘을 날라댕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격물치질하고 사물에 입각해가지고 그 이치를 내 가슴 속에 받아두고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놓은 품은 정형품에서 잘 나옵니다 정형품 앞에 우리 정형현수품이 있었잖아요 정형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청정한 행이다 집착 없는 행 다시 말하면 바람일 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던 길을 볼 때는 나도 저 길을 곧게 인생을 가야 되겠다 굽은 길을 볼 때는 나는 저렇게 왜곡되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오른막을 볼 때는 힘들더라도 내가 차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른막을 볼 때는 타락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길을 보든지 잎사귀가 돋아나는 걸 볼 때는 또 잎사귀가 돋아나는 대로 잎사귀가 지는 걸 보면 또 지는 걸 보는 대로 해가 뜰 때는 또 해가 뜨는 대로 해가 질 때는 해가 지는 대로 그렇게 이제 모든 사물을 보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 세주 명온범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첩제 보보시고 보발, 신류라 그러면 업식을 씻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고 멀더라도 보 그죠? 아주 멀더라도 저 멀리 중국 성숙해라고 하는데 트루판 지역 거기에서 우리 백두산 천지처럼 물이 시원이 돼가지고 근원의 자리에 처음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두 줄기가 하나는 장강으로 양자강으로 중국을 비유해본 다음에 하나는 항하로 이렇게 해와가지고 서출동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쪽에서 흘러서 어디로? 동쪽으로 산뚱반도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 길이 대륙을 가로질러서 얼마나 멀고 뭡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는 그렇게 안 써놨지만 그게 어디예요? 보발, 신류라 조금 흘러서 조금 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내 인생이 아예 또랑뭔가 같은 게 아니고 아성지겁도로 원화세세, 생생처, 상어반냐, 불태전 반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은 앞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게 쭉 연결돼요 이게 보발, 신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빨리 세차하고 이렇게 뭘 뺏겨내고 할 때는 물줄게 쐬야 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뚝뚝뚝 떨어져야 되겠어요 세차하면 확 싣고 내려가버리면 냄새 나는 게 읽어야 그냥 확 없어져 버리잖아요 임재력에 보면 요하, 적가, 요기, 적기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타려면 바로 타라 아정따라 산맥, 산부류를, 상구부류를 따라가려면 바로 가고 하하, 중세 가려면 바로 타고 가고 번뇌를 놓아내릴 것 같으면 즉시에 지금 나와보라 미지근하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음,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우리 늘 생각해보고요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탐심 때문에 그러자, 탐심 때문에 그게 위력이 압박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가지마, 안 갈게요, 탁 나가면 될 건데 그럼 내가 더 미안 싫었거든 가지마 이러면 그게 진짜 안 가도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결, 천, 간 깨끗하게 널리 천리말리길을 갖다가 확 해가지고 얽말리길을 그거 내끌이 내려가는 물결처럼 해서 확 씻겨내버린다 이진, 정안이라 이진은 뭐예요? 속된 생각, 잡진 걸 갖다가 확 벗어나서 청정한 아무 무욕 청정한 그런 안목을 갖추는 주아신가 시방, 변후 온 사방에 내 공덕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두루하게 그죠? 이야, 그 사람 대단하다 와, 그냥 윤봉길 의사처럼 그냥 안중근처럼 한 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동박무일에 한 방에 빵 해가 날려버린 게 전부 뭐예요? 시방, 변후라 그때 그 총소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까지도 총소리는 이어지고 백년, 천년 지나도 하을빈의 총소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왜 또 남 죽이는 얘기라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나오다 어째 그랬는데 총을 쏘도 그랬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지가 도둑질 하려고 남 총 쏘고 남 땅 뺏으려고 총 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총소도 그게 가치가 다른 것이라 구호, 중생, 주아신가 그 다음에 무열전광 무열열은 뭡니까? 버글버글 탐심에 진심에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리가지고 살다가 거기다 확 시크아픈다 이거지 무열전광, 주아신가 보생, 한이라 널리 무슨 마음을 한의심을 괴로운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법학용에서 뭐라고 해놨죠? 어젠 안쳐 무젠 안이라 그러니까 한의심이 도답버린 사람은 아무리 모든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제 어젠 안쳐 그 다음에 어젠 안쳐 무젠 안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안 된다 핑계대는 사람들은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핑계대요 핑계 스님 그때 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늦었으면 되는 거 전부 뭐예요? 탐심이라 우리 입성쌤이 문제가 아니고 바쁜데 그런 게 입성쌤이 어질지 내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지 광덕 성당이라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식구, 네 식구만 조그만히 이렇게 네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고 어때요? 사회동포 천지사방에 우리 식구 아닌 사람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광덕, 넓은 덕 성당 아주 수성하게 남들이 다 맞춰주는 성당 높은 주아신가 강조 보세 널리 빛을 빛춘다 자비의 광명을 누구에게 온 세상에 다 빛춘다 어느 만큼 해덕 광명이라 바다의 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미잘도 받아요 미역도 받아요 파도도 받아요 김도 받아요 바지락도 받아요 백합도 받아요 문어도 받아요 낙지도 받아요 고래요 바다의 참치도 받아요 수많은 게 그게 뭐 소라 전복 할 것 없이 전부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 그게 바다의 공덕 바다와 같이 모든 만물을 길러내더라도 내 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더라도 그죠? 내가 잘난 척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내가 저번에 그거 해가지고 용하이가 먹고 살았다 아이가 지가 요새 글 좀 보는 것도 내가 다 해줬다 아이가 맞기야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까지 생색 낼 거는 없는 것이지 그때 지 대장경도 없을 때 내가 도바이라고 왔을 때 질질질 짜서 내가 대장경 해가지고 지 대학원 때 공부했다 아이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해득 해득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참 넓죠 바닷물은 넓어가지고 똥물 몇 트럭 갖다여도 바닷물은 탁해지지 않는 것인데 세수대에는 똥물 한 방금을 띄게 보면 즉시에 온데 똥물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포악한 놈이 와서 아무리 꾸짖거려도 이게 흙탕물이 안 되는 법이지 해득 뭐라고 해놨어요 광명은 바로 지예요 이와 같은 이들이라 그래서 보발실류 널리 널리 아주 장원하게 유장하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흐르냐 그거도 넓으면서도 빠르게 그죠 끝없이 여래 왕석 위 중생하사 여래께서 옛적의 중생을 위하사 수치 법회 무변행하시니 법회의 법의 바다에 한량 없는 가없는 행을 닦으시니 수치하시니 요익형이란 말 자체도 잘 붙어가 있죠 한의형은 보시고 수치한다는 말은 무슨 거예요 계율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참 배제도 잘했어요 계율이니까 모든 것을 계율 정신으로 청정하게 싹 씨끈 예쁜다 이 말이에요 비여 비유하건데 폐택 쏟아질 폐자 아닙니까 윤택할 택자 확 쏟아져가지고 뜨거운 산복염천에 더울 때 염소를 무더위를 서늘하게 소낙비가 내려 시원하게 하듯이 보멸 널리 싹 씻어내서 멸해준다 중생의 번뇌의 열기를 중생의 번뇌의 뜨거운 탐진체를 확 씻어내준다 보활신류 주하신 이름 좋다 주하신이란 심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그냥 이익에 적게 한다 어떻게 모든 업식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자기가 본래 면목을 찾는 그런 이익을 갖도록 한다 주하신은 법의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서 중생을 촉촉히 적시는 것을 표한다 또한 거칠게 흐르는 번뇌의 폭류 속에 허우적대는 중생을 건진다는 의미도 있다 흐르는 강물의 맑고 탁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라고 하며 때로는 맑게도 때로는 탁하게도 중생에 맞춰가지고 같이 흐리게도 살고 그죠 맑게도 살면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중생을 길러주고 씻어주고 아니 뭐 말지 못할 때는 어찌 뭐 겐진성 강처럼 떼꾸정물에도 어떻게 시체가 있어도 남대로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건네주는 나루트도 배도 배사공도 모두 뭐다 강이다 이게 특유의 해설입니다 저기 항공모함도 바다요 바다에 쏟아지는 달빛도 바다요 일어나는 파도도 바다요 배사공도 바다고 바라보는 나도 바다고 바닷물에 비친 모든 것도 바다고 바닷물에 사는 그것도 물도 바다요 모래도 바다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라고 해서 진정한 의미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도 중이고 저 사람도 중이고 이 사람도 부처님이고 저 사람도 부처님이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다 바다요 어떤 사람은 밑에 바닥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물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파도가 되어주고 역할일 뿐이라 역할일 뿐이라 주아신은 생사의 법률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주혜신 아 이거 나중에 주혜신 해놓고 옆에 써놓으세요 십지품 참고할 것 십지품이 주혜신의 덕을 자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주혜신 다시 또 한량없는 주혜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진한 행위죠 바다와 같이 될라 하면 고를 잘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진한 한스럽고 남에게 눈을 부릅뜨고 인욕행이 된 거 인욕이 된 사람들 성질이 못됐지 않은 거 인욕바람이 저절로 된 사람들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내가 하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주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또 한량없는 주혜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출현 보강 주혜신가 성 건강당 주혜신가 원리진구 주혜신가 보수궁전 주혜신가 길상 보월 주혜신가 묘화용계 주혜신가 보재 강미 주혜신가 보염 화강 주혜신가 근강 묘계 주혜신가 해조 내성 주혜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또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열의 공덕의 큰 바다로서 그 몸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주혜신이라고 있는데 바다는 어떤 뜻이 있어요? 넓다 깊다 많은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밀물설물이 있어서 때를 어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죠 출현 나온다 뭐가 나옵니까? 보배로운 찬란한 것들을 많이 쏟아낸다 바다에서 진주도 나오고 미역도 얼마나 찬란하고 김도 얼마나 찬란하고 다시마도 얼마나 찬란하고 거기에 사는 물건들이 고래나 참치나 멸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다 거룩하고 그죠? 숱한 보배가 산호도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해석은 아주 지말적인 1차적인 해석이고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내 마음의 법의 심의 마음의 바다다 그죠? 내 마음의 바다에서 한량없는 물건들을 쏟아내고 한량없는 모든 것을 포용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다 주의 신을 심고 이미 심어져가 있죠 이것을 잘 활용해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근강당 주의 신과 다이아몬드의 깃발을 이야 이거는 뭐 어떤 다이아몬드로서 깃발이 되어보면 바람결에 펄럭이겠어요 태풍이 불와도 그냥 꼬꼬 쎘던 거리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요 투명하기도 하고 성근강당 주의 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원리 싹 완전히 끊으면 영원히 끊어버린다 일단의 일체다 아니라 한 번 끊어지면 다 끊어버린다 무엇을 진구 때꾸정불을 확 끊어버린다 미징미징하고 돈 좀 주면 합격이 개학하듯이 그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 긁을 때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시암은 할부가 아니고 일시불 일시불을 확 긁어버린다 원리 떠나려면 아예 떠나버리라고 원리는 뭡니까 영령이별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떠나버리라 이게 뭡니까 원리 진구라 떠날 똥 말똥 똥이 두둥거리 돼가지고 외하는 그 냄새나게 떠나려면 확 떠나라 원리 영원히 이별해라 원리 진구 이게 안 되니까 읽으면서도 양심이 팍 팍 찔리고 눈물이 팍 돌잖아요 보수 궁전 주의신가 보수라고 하는 게 바닷물처럼 저렇게 넓고 궁전이라고 하는 게 뭐가 궁전입니까 임금이 살고 용왕이 사는 데가 궁전 아닙니까 그죠 궁전 자기가 남을 허용하는 마음이 자비의 물결이 그렇게 바다처럼 철철 넘치고 자기의 정신세계는 왕처럼 해서 어디 불임을 당하고 머슴처럼 노예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에 살아야 된다 궁전에 논의는 것처럼 바다가 깊고 넓기 때문에 용궁이 있듯이 용궁이 잠수부 타고 들어가서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넓은 바다에 뭐가 뜨겠어요 당연히 길상 보월 해월이 쫙 흐린다 조그마한 간장종지에는 간장종지 맡은 달이 뜰 것이고 바다에는 바다 맡은 큰 달이 뜰 것이다 다 똑같은 달이라도 자기가 생각생각이 큰 생각 속에서는 큰 달이 뜨고 쪼잔한 생각 속에서는 쪼잔한 달이 뜬다 도토리 깍지 맡은 그 생각 가지고 속을 딱지 가지고 뭘 남을 이겨보겠다고 앉아 달게 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묘화 용궤라 꽃 중에서 아름다운 그냥 인당수의 그런 연꽃같이 묘연화 묘연화의 용자는 무조건 훌륭한 거거든요 용의 그런 아니 이 무기가 용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다가 개자라고 하는 건 청정학을 상징하거든 상투 머리 꼭대기 제일 높은 데는 거는 무상심심 미묘법 아니에요 화려하게 바람이 행으로 내 인생을 장음해서 아주 여의주 보배를 갖춘 것처럼 용이 우리 전부 우리 심장이 여의주 보배 아닙니까 여의주가 어디 달려 있겠어요 우리 마음 마음이 심장이 전부 여의주 여의주 그 다음에 보제 널리 지닌다 강미 오래도록 장관 세울도록 어디를 anywhere anytime 언제나 무엇을 간직한다 광미 찬란하고 아름다운 맛을 간직한다 짭짜브리 하더니 어디 바다에는 온갖 맛이 있잖아요 온갖 맛이 온갖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염 화강이라 보배 같은 광명 화려한 꽃 같은 광명 그런 주의신가 남을 갖다가 자비롭게 지혜롭게 향기롭게 베풀어주니까 그 사람을 가히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 묘계라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똥물에 들어가도 빛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 우리의 진여당체 이것의 정말 아름다운 묘계 청정한 그런 최고의 법 최상법을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주의신가 그 다음에 해조 내성이라 참 나갈 때 나가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진태에 있어서 떠날 때 못 떠나면 그건 쫓겨나는 거거든 억지로 떠났다 해도 쫓겨나는 거 간다 이러면 보따리 사놓고 짐 싹 뽑아버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제 짐 다 뽑았습니다 오늘 갑니다 이러고 가버려야 돼 내지는 세 시간 만에 싹 떠나 보던지 떠날 때는 말없이 안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그런 모습 수탁이 못 떠나면 탄핵 되어버린다는 게 누가 탄핵시키는 거예요 지 자신이 지를 지를 탄핵시키는 그런 꼬라지를 본다 그걸 다른 말로는 지 눈을 지가 찔렀다 지 눈을 찔렀다 아니 남한테 탄핵되는 것도 부끄러운 건데 더 부끄러운 건 뭐예요 지가 지를 탄핵시키고 그게 되겠나 인생이 아이고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참성공부할 때 이래요 누가 남한테 속는 거는 작게 속는 건데 지가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안이비 설신이 도둑놈한테 지 자식인 줄 알고 그거에 딸래가지고 집착으로 살다 보면 지 눈을 지가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아무 감정 없이 듣는다 지금 그런 얘기 있는데 많이 들어봤지 뭐 우야란 말이에요 저 녹연 봐라 녹연 봐라 아무 감정 없이 내 얘기 알지요 이라고 앉아있다 지혜기인 줄 모르고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해주내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레오 같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거 사자우 같은 거 그죠 사자우 같은 거 이런 경전을 읽으면 감정이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읽어야 돼요 감동받을 준비로 감동되게 돼가 있어요 그래 경전은 이게 찬물 같은 것이 돼가지고 열 번 읽든지 백 번 읽든지 지겹지도 안 하고 읽을 때마다 다 새로운 맛이라 새로운 맛 참 신기한 일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숲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운 꽃이 피가 있고 새로운 잎이 피가 있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이런 걸 잘 안 읽어놓으면 오늘 저렇게 꽃이 흐드러졌는데 꽃을 볼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도 못 느껴 오직 지 고민만 느껴 고민만 아이고 호를 갖다가 고민이래 해버려요 고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박장선생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건 뭐 쓸데없는 그건 뭐 어디 저쪽에 쓸만한 거라고 탐진치를 푹 오래 간직하고 있냐고 뭐 어디 쓰려고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냐고 언제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 털고 그래도 안 털이면 또 지금 털고 지금 털고 지금 털고 그것뿐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한다 지옥중생들 생각하고 나는 다른 거 먹을 때는 지옥중생들 한 번 생각하는데 덜게 칼국수 먹을 때는 덜게 밖에 생각합니다 어쩌든지 한국물이라도 더 먹으려고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다른 칼국수 생각할 때 사람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데 덜게 칼국수는 내가 덜 깨서 그런지 참깨 칼국수 먹었으면 좀 나으려고요 덜게 신기한 오묘한 맛이 있어요 덜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출현 보강 마음에서 바다와 같은 마음에서 한량없이 아침이고 정심이고 저녁이고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호배 강명을 지혜롭게 쏟아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출현시킨다 무엇을? 보강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 부처님 지혜를 보호배로운 게 전부 부처님 아니에요 삼보 불법성의 광명 광명은 지혜 아닙니까 불과 사이 대급해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탐진치 많은 중생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환경을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법 시대에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경을 공부 안 하면 부처님도 참 가슴 아플 일이다 이 좋은 걸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지 힘 모자라는 중생들끼리 매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리도 성취하는 안전베이 같은 우리가 부처님을 얻고 간다고 하면 그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얻고 가는 건 누가 뭐래 그건 당연히 얻고 가야지 차에 모시고 우리처럼 힘 없고 법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부처님을 얻고 가려고 아동바동하는 거 봐보라고 한 푼 두 푼 그 시장에 장사해가지고 김밥 팔고 젓갈 팔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장학금이라고 10억씩 5억씩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있는 사람들이 100억 천억에 비하할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온 인생이 다 단계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이라 이게 머리도 모자라지 인물도 짜치지 사실은 무슨 백옥같은 피부로 하지만 이게 무슨 내가 백옥같은 피부겠어요 새까맣게 꼭 친문에 읽으니까 그 스님이 바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안 까먹었죠 도안법사라고 알죠 스님들 이름을 석시라고 썼던 도안법사 도안법사는 석도안스님 시비에 출가하야 모흑 형류라 열두살에 출가하니 모흑 얼굴은 끊고 형상은 깨져져 사경시지하여 은사선님이 업신여겨가지고 어디에 구역전사를 쫓아내가 저 바트가 이리나 했다가 그 사람이 누구요 저요 새까맣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새까맣 중생도 환경을 보고 발심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디 배옥같은 피부에 그건 왜 못하겠어요 자 불가사의한 대급회에 대급회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워낙 새새 생생체라 공양한다 누구에게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사 널리 공덕을 써서 시군생이라 중생에게 베풀어준다 중생하다 중생하다 하도 중생 많이 나오니까 뭐라 썼어요 군생이라 썼어요 일양가닥으로 단음 체무비로다 근음으로 단음함이 비길 데가 없다 남에게 공덕을 많이 베풀어줄수록 백가지 공덕을 할 때마다 백만가지 공덕을 할 때마다 한가지의 뭐가 생겨져요 아름다운 삼십 이상 팔십 종호가 생겨진다 그래야죠 주해신은 바다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 신은 뭐라 했죠 인이 조작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신이라고 한다 바다 저건 누가 만들겠어요 조그만 호수는 만들 수 있지 그죠 땅을 저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냥 인이 있는 대로 저 허공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주공신 저 바람을 또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봐봤자 에어컨 바람 좀 해 틀고 선풍기 좀 해 틀고 그죠 그 정도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자체를 뭐라 합니까 조작 없는 본심 이것을 신이라고 다 표현해 놓은 거죠 자 주해신은 부처님 공덕의 큰 바다로서 그 몸을 충만하게 한다 주해신은 만덕을 합류하고 낱낱이 깊고 넓은 뜻을 표한다 그러니까 오직해서는 저 바다를 왜 바다로 했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 거기에 써놨죠 큰 바다는 대가의 큰 결과물의 훌륭한 미덕을 가지고 대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결과물을 불가를 대가라 합니다 불가를 대가가 되기 전에 과가 사가가 있죠 대구의 사가가 아니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남 말 잘 안 하고 남 욕 안 하고 수다가 끊어지면 수다원가 그걸 갖다가 정심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만이 뺏기기 시작하고 내 것을 안 아끼고 아예 아치가 뺏기기 시작하면서 남 많이 사다 주면 사다함가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아나 모르나 쯤 되면 아나함가 완전히 다 알아버리면 아라한가 난 다 알아 비유는 이래 해놨지만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거 자세하게 나와요 말이 끊어지면 그 사람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다원가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영류라고 하잖아요 영류 이렇게 폭류처럼 탐진치를 따라 내려가다가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금강경이 또 뭐라고 해놨죠 임류라 한다고 해놨죠 임류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 해서 임류라 그때부터 입도와 도의 견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류가라 그래요 예비고사 할 때처럼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예류 성류 임류 영류 영류라고 하는 게 마치 용문을 차고 오르는 잉어처럼 연어처럼 모처럼 해기해서 올라가니까 영류 우리도 진심의 본심의 고향을 찾아가니까 영류라 하죠 그때부터는 뭐랍니까 수다원가 그때 처음 출발이 수다원가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가에서 일곱 번 천상을 오르내려야 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할 때 그 일곱 번 하나 빼고 뒤에 여섯 번이 뭡니까 전부 다 이구지 한의지 뭐죠 한의지부터 한의지 이구지 발강지 예매지 난상지 현전지 원행지 그죠 일곱 군데 해야 무상부비를 싹 다 뽑아야 그때부터 어디로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함 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일곱 번 천상 갔다 와야 된다 뭐 여섯 번 갔다 한 번 갔다 와야 된다 이제 안 돌아온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수행이 자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인다 고 뭐다 받아 다 쏟아지는 폭우를 힘들이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고 받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두만강도 바다요 태평양이요 압록강도 태평양이다 전라도도 대한민국이고 경상도도 대한민국이고 북한도 대한민국이고 남한도 대한민국이고 뭐 이런 범위를 좀 넓히는 거죠 내하고 소견이 다른데요 내하고 소견이 다르면 친구도 친구가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가만히 보면 지가 배신했는 거는 모르고 친구가 배신하든지 배신하는 건 네 소임이고 배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내 소임이 되면 이 사람은 성인이야 성인 부처님의 입장이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어 나는 배로 갚아줄게 배배신할게 이게 이제 완전히 악덕종자지 악덕종자 너는 내 가슴에 여천추 차이라 천 개 만 개 화살을 쏟아라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백만 송이 전해주겠다 불가능하지 나는 그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부처님만 가능하다고 불가능이야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부처님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고 포다지는 폭우를 여기서 의미는 그래요 쏟아지는 폭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탐진치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탐진치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누구처럼 가리왕 할절신체 아으이시의 응생진안이나 사지 다리가 다 찢기고 내가 폐가 망신하더라도 그 놈을 용납해야 된다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사자존자 같은 경우는 문경 지고라 목이 잘리더라도 불법에 대해서 그냥 용납해버리잖아요 또 설산동전 어때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구계를 위에서 던져버리듯이 그런 폭우에서 힘들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다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가슴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 뒤에 내가 글을 일으켜서 나왔어요 환경을 잃는 것은 매일 내 가슴 속에 하나의 바다가 생기고 하나의 산이 생긴다 매일 생긴다 매일 생긴다 읽기나 해라 이 말이에요 읽기나 바다가 매일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내 좁은 소갈딱지 머리가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섞여가서 살라고 한 게 얼마 되지가 않거든 분별심이라 하긴 지금도 그렇지만 소갈딱지라고 하는 게 내가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데 남들은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그런데 그게 지금은 고백은 못하지만 스스로는 미안하다 생각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게 바다도 바닷물도 바다이며 모래와 갯바위도 바다이며 조개와 소라 미역과 다시마도 바다며 멸치 꽁치 참치 고래도 바다고 마흔 년의 빙하 비치는 달빛 파도치는 바람도 바다다 그게 뭐 달빛 바람 이런 게 아니고 내인데 모진 논도 바다고 그죠 바다는 그런데 죽은 시체는 용납 안 하죠 그런데 요새 쓰레기는 받아들이더라고 희한하대 다시 하환경 다시 써야 돼 인간 쓰레기도 받아들여야 받아도 자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연어처럼 사람이 바다가 되어야 뭐가 산다 하환경이 산다 참 해설 내가 해놨지만 너무 잘 살아났다 자세히 알아보자